Entwicklung 엄델 또 레슨 Hey everybody, Today my Broder Push Me so, I'm starting a Kickstarter to put him down The benefits of killing him would be I would get pushed way less 승관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잖아 턱걸이 하나도 못 한 Culture 승관이, 혹시 말할 때의 성벌 services 뭔지 알아? 아, 잘 못했나요? 1. Ah, 정 아 저거. 집이 갔어요. 호시 형 좀. 호시 형 좀 어떻게 해주라. 계속 뽀뽀한다 뽀뽀해. 야 승관아. 감별해라 얘. 정신 차려. 욕수 잘리고 싶지 않은데. 어디까지 왔어. 감별하는 거야. 아 어디까지 왔어. 와타리 가타리야 지금 와타리 가타리 승관이 한 번 따라야죠 승관이 승관이 아아 아 미안해 눈이 너무 짠 만약에 케이크가 뽑으면 승관이 해야겠다 아아 진짜 똑같아요 난 모르겠어요 비슷하다 생각하세요? 승관이 미안해 인상공사 갔다 오더라고 아 이제 촬영하잖아 도끼 빼야지 승관이 같아 내가 봤을 때 승관이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빠 승관이 같아 나도 승관이 죽이고 싶긴 해 개인적인 감정은 저쪽에서 아니 게임으로서 마피아는 일어나서 한 명만 지목해 주세요 네 지목했고요 자 의사 의사 그래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야 의사가 다 살렸어 야씨 내가 다 살렸어 야 누구야 와 승관이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다 살렸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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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맞지 야 인정해 너 맞지 너 맞지 너 맞지 너 맞지 나 나 마피아이를 말하고 있어 아 김병규야 지금은 스피드게임이 중요해 스피드게임 형 근데 나 진짜 대왕인게 나 의사잖아 내가 날 살렸거든 날 죽인 애가 마피아인 거잖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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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리고 얘는 지금 경찰 중에 지금 정체 확인해서 호빵 나가서도 연기 엄청 일거든 이렇게 아니 아니 연기 사람들이 막 감독이 많았다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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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아 부순아 진짜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 아니 내가 보면 내가 빨랐다 아 그 순간 이렇게 밀어 아 어 잠시만 우리 둘 밖에 없지 응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니가 날 죽여 야 니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스가씨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하하하하 아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가 다 모였습니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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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던 것 같아요. 아우 미안해. 승현 씨 아직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앉아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아우 미안해. 저는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. 사실 다른 친구는 없어가지고. 시키면 바랄 수 있잖아요. 시키면.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방송을 할 거야 말 거야. 아니 내가 답답해가지고. 야 승관이야. 야 내가 100% 안 돼. 승관이가 말을 잘해. 그래서 괜히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막 이끌려가는데 또 여기서 봐. 아니야 형. 진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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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진정해. 나 안해줘. 이거 한단 말이야. 근데 승관이야. 진구아 홍보하지 마. 아 진짜 그러니까 정하지 마라. 어 아니. 야. 야 이런 모습 100%야. 그럼 미리 말할게. 나 죽고 나서 미안하단 말도 안 들을게. 알겠어. 안 미안할게. 안 미안할게. 안 미안할게. 안 미안할게. 시키면 죽은 거잖아.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카니. 발전이 없는 너는 평생 재산이 거룩. 와. 안 들려. 안 들려. 뭐라고. 안 들려. 안 들리면 귀 빠세요. 귀 빠세요. 한참 한참. 너 곰돌이 완전 너. 와. 귀 아픈 너 어떻게 들리냐. 얼마나 더 크게. 평생. 안 들려. 이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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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팀명 이걸로 하면 안 돼요? 아니 근데 호시 씨가 이렇게 승관 씨 잘 따라 하신다고. 아 그렇죠 그렇죠. 승관 씨는 어떤 스타일인가요? 승관이는 약간 소원이랑 재수처가 많아요. 항상 이렇게 모아주는 게 있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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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저게 뭔데. 아 제가. 아 그러니까. 아 그러니까. 아 미안하다. 아 멤버들 나 스케줄 갔다 왔어. 아. 아 내가 어떻게 그래. 이렇게 다녀요 저는. 다 아니잖아. 아무튼 아니잖아. 아무튼 아니잖아. 야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? 민규야. 똑똑한 애야. 똑똑하거나 아니면 쟤. 뭐야. 니가 가요계를 흔들 수는 있어도 마피아판을 못 흔들어. 왜 호 씨 양쪽만 죽겠니? 단순해. 머리를 쓰지 못해. 야. 진짜. 그냥 이거야. 쟤는 그냥. 나도 머릿속어. 그냥 쫄보라서. 마피아를 죽일 사람 고르시오.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. 경찰은 나대지 말아주십시오. 아저씨 별로 한 번 들어볼래? 네네. 머리 못 쓰는 애가 이렇게. 못 쓰는 게 나 너무 억울하고. 머리 못 쓰는 애? 와. 너무 진짜. 내가 지금 발칙한. 내가 너무 진짜 치욕스럽고.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. 야. 야. 내가 경찰인데 자기가 경찰이고 지금 속이니까 내가 지금 확신이 든 거야. 지금 내가 아까 경찰이었을 때 형 원래 성격이었으면 내가 경찰인데 내가 경찰인데 이랬어야 했지. 이번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. 시청자 여러분. 시청자 여러분. 알잖아.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시 형이 더 신뢰가. 넌 취했어. 아니 이번에. 내가 민규 형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경찰이라고 했는데. 호시 형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. 근데 호시 형 원래. 진짜 호시 형이 경찰이었어 봐. 호시 형 성격으로 쓰면 내가 경찰인데 쟤! 쟤! 호시 형 성격 알지? 야 치오? 밤이 왔을 때 확이었는데 얘가 아니었어.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. 아니 나도. 왜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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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너는. 그러니까 형은. 이 말을 믿으면 5년 안에 사기당한다고. 그러니까.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. 너는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. 아니 지금 호시 형 말 듣고 호시 형 죽일 사람이 있었어? 야 있을 수도 있잖아. 아 얘들아 승관이야. 승관이야. 승관이야 이거는. 아니 백포 승관이야. 백포까지 됐어 이게. 방금 약간 서운하게 해서 그런 건가? 죽이고 싶어. 혹시 죽은 시민도 챙겨주고. 그러니까요. 아니 아니 아니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. 죽었어. 아 진짜 죽을래? 승관 씨 많이 벅차하셨나요? 승관은 왜 왜 왜. 제가. 승관 왜 왜 왜 왜 왜 왜. 다리를 다쳤었어요. 그래서 군무실을. 못 찍었는데. 그때. 형들이. 뭐라고 멤버들이. 자 먼저 주의사항 얘기하지만. 감정적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. 지는 거야. 지는 거야? 어 마피아 게임이 너무 감정적으로 와서. 이제 카메라 끊고 가고 이런 장면. 지는 거야. 나 친구 많다고 했죠. 미안 미안 미안. 아니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. 이거를 캔을 한 사람씩 다 먹는 다음에 찌그러뜨리는 거야. 민규야 민규야 들어와. 그대로 들어와. 얘들아. 왔다 왔다 승관이다. 승관이다 승관이. 그럼 일단 우리 하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그냥 승관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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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하면. 승관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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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적었잖아. 난 영화. 난 영화야. 아니 솔직히 말해. 너 진짜. 너 거짓말 때 표정 다 나와 지금. 이 표정은 지금. 또 형들이 헛걸음했을 때 내가 짜증나서 하는. 나도 일단이야 이제. 축하해. 지금 배고파. 결승하자. 어느 날 아니냐고. 그리지. 참아. 나는의 디디디. 여인. 나의 디디디. 오늘의 디디디. 초콜릿 아직 겨울이라는 걸 줄까 말까? 줄까 말까? 약 올리고 있어요 야 재밌다 참 참 참 참 참 참 예이 apart from you